0098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플레이그램입니다. 플레이그램의 테마는 자원개발이. 다.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은. 는 동사는 영상콘텐츠사업 및 mro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mro사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과 기업간의 물품을 상호조달하는 bmp전자상거래를 기반한 사업임 영상콘텐츠산업은 tv드라마 등 방송콘텐츠의 기회, 투자, 제작, 유통사업 등을 포함하며 현재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오토플랫폼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4년 유연성산업용 포장제 fibc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mro사업과 영상콘텐츠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7년 중 해외생산 및 판매법인인 pt. 코펠코 윈더니저의 fibc 사업을 중단. 2021년 중 여행사업도 중단하였음 대시 2020년 3월 주 미래 nts 지분 100% 인수를 통한 흡수합병으로 mro 구매대행 bb 및 중소기업 쇼핑몰 사업 등을 진행 중임 재무 대시 포장제물류자대 유지보수자대 등의 구매대행이 증가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신규 매출 발생 큐브릭스 스튜디오 등의 연결편입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성장 대시 매출성장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영상콘텐츠 사업 강화 자회사의 성장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로 mro 사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수준의 매출규모 시현할 듯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플레이그램의 시가총액은 79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65위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상장주식수는 8971만 766주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플레이그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48.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1.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5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20배 735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14억원,-23억원,-1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33억원, 36억원,-180억원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0원지 39%이고 유보율은 499.6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3이며 전일 대비해서 3.24-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의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8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91원보다 8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887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그램의 총가는 883원이며 주가가 플레이그램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의 총가는 883원이며 주가가 플레이그램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플레이그램은 거래량 222,400일 흔하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2만 8,609주, 삼성에서 2만 433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만 6,550주, 키움 증권에서 만 1,888주, 하나증권에서 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 증권에서 8만 1,217주, SK에서 5만 111주, 키움 증권에서 2만 546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만 5,800세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만 1,1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3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20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원개발 관련주 플레이그램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